맘에 안갑니다 버퍼가 왜 쩔지 갑자기 아우씨 망키아빠님 안녕하세요 예헤 좋다 초반한 갑시 어 우리아빠 오팔님 안녕하세요 버퍼가 왜 심하지 갑자기 딱히 다른걸 킨거 하나도 없는데 뭐야 상대편인데 예 저 빨무스타리가 안나가요 쓰 아예 버퍼 있는 사람은 없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쳐달라는데 넌 척받다다 넌 척받다다 도 Si 오토드 에어 에어 엠 쩌 엠 포즈를 먼저 짓는 그런 호균은 아니네요 어? 입구! 어? 입구! 해처리! 미쳤어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어? 서버 좀 렉이 있는 것 같은데? 아프리카? 아 또 나중에 밤에 방송할 때 더 심한 거 아니야? 아아 이 새끼야... 이거 가고 싶네 위어! 으으으아!!!! 수 anak 2 과연 저는 옷장구님께에서 별풍선 20개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식 개념 있스 아 저도 롤 해보니까 맵 리딩은 잘되는데 뭐부터 업그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장화를 사야되고 뭐 칼 뭐 사고 이런거 모르니까 몬하겠더라구요 난 동생과 같이 했는데 뭐 말해주면서 해도 지도 지 바쁘고 이라니까 뭐 올캔 말 잘 안해주더라고 오 토스 함 토스 토스로 토스로 가자구요 토스 토스 토스로 풀라 확고하네 애가 쩌라 확고하네 쩌라 확고하네 어 어 아리카드 왜 저래 끝났습니다 다신 끝났고 아 이거 내 팬이란 말이야 다섯이 맨 나중에 차달라고 했단 말이야 노헬 점요 헬프 오지마라는 말인데 노엘 아닌가요 노헬 점요 헬프 오지 마세요 오우 좋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??????????? 좋아 토스는 핵으로 마무리 코스는 두부로 마무리 와 으아악 부디장 안되있어 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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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안돼 감이 안되어 저 리버 다크테크가 아니라 그냥 셔틀 소금을 위한거야 자 큰일났다 애들 견제당하기 작아 흑전이 나올수도있어 이거 주시면 그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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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.. 와우.. 졌다.. 이거.. 저 럴컨인데 다 아 옆진 나가네 이거는 내가 핵을 안쌌어도 졌겠네 일해를 안쌌어도 졌겠네 아맞아 왔을 하면 나도 아맞아 아맞아 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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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히 헷솔라다가 이거 어 오브론 너무 빨리 왔어요 좋아요 와 오브론데씨 어디갔나 아 자 지금 나갑 맞게임 징크스는 마치 할 수가 없구만 어 맞게임 징크스씨 아 아까 그 병력 고대로 함 도올건데 저기가 포회된다 너무 안좋다 상황이 엠씨 시낵 엠씨 엠씨 와 입가재처리가 드러났어 보고 너무 많은데 아니 방금 드랍은 알아도 못 막았어요 정면에 토스가 들어와서 신고는 바로 가자로 다리를 multin자 브레이터 가상 여덟아 좀 지죽은 듯이 있어야 돼 뭔데? 우와! 졸라 잘하네 졸라 잘한다 저그 어 왜 이렇게 잘하게 느껴지지 근데? 저그가 진짜? 샷 와 근데 왜이렇게 세니? 아 이거 이기면 졸라 근데 저거 대박인데 이기면 대박인데 너무 많이 커있어 근데 이거 아 저거 너무 많이 컸는데 저거 어떻게 저걸 제압하지? 우리 편 믿고 가야되는 부분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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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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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오짱구님 별풍사 5개 선물감사합니다 아잇 고맙습니다 오우 죽을뻔했잖아 와 이거 딱 킥도면 딱인데 음 딱 행맞게 좋은 포지션이네 포지션이네 뉴클리어 런치 디텍트 사연하라아 손대 헬면 톡 톡하고 터져버려 좋습니다 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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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 잘했어 근데 아까 계속 오르면서 아까 가디언 진짜 와 핵은 좀 보고 나오고 싶나 faze 자 다 됐으니까 킬 킬 장사 읍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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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